Q. XO의 시우민 Q. XO의 시우민 안녕하세요. XO의 시우민입니다. 오늘은 시우민의 날, 저만의 스티커가 공개되었습니다. Q. XO의 시우민 하나, 둘, 셋, we are one! 안녕하세요. XO입니다. Q. XO의 시우민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XO 멤버들의 특별한 모습이 스티커로 출시됩니다. Q. XO의 시우민 매일매일 공개되는 XO 멤버들의 라인 스티커 많이 사랑해주세요. Q. XO의 시우민 각 멤버로 스티커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여러 명의 친구에게 선물한 분들에게는 XO 베스트 팬으로 인정! Q. XO의 시우민 저희가 직접 특별한 선물을 전해드립니다. Q. XO의 시우민 마지막 날에는 엄청난 스티커가 공개된다고 하는데요. Q. XO 중독 데이즈 매일매일 지켜봐주세요. Q. XO의 시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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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XO의 시우민